자 금일,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방송은요 바이왔자드 레지던트 위블 레벨레이션스 2 레벨레이션스 2 추가 미션인 꼬마 아가씨 미션을 해볼 거예요 투젠 같은 경우에는 모이라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였고 꼬마 아가씨는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건지 몰랐는데 솔직히 효담님 어서오세요 몰라요 자 아무튼 꼬마 아가씨 미션을 한 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꼬마 아가씨 들어가는데 어제 조금 많이 얻었잖아요 그쵸? 꼬마 아가씨, 근데 꼬마 아가씨인데 얘랑 또 누구랑 같이 가는 건 아니겠지? 아닌가? 일단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업을 하죠 달린 도중에 나이프로 공격이 가능하다 이거는 참 웃긴 것 같아 아찌? 아 누구랑 얘기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뭐예요? 아무튼 이런 거 지금 나탈리아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다 올리자 뭔지 몰라? 그냥 올려 그냥 올려 그냥 으악! 자 3개임 생존 난이도, 오늘도 생존 난이도로 갈 거예요 대머리 아저씨님 안녕하세요 NF 천명가님 안녕하세요 시작 꼬마 아가씨에서 적들은 나탈리아의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 귀요미 나탈리아 너무 이쁜 것 같아 왜죠? 자, 고민영장이 앞에서 설마 하! 오오오오 오오오, 왜이래 미친 공통이다 로우티래요 이 꼬맹이도 미친 것 같아요 나탈리아가 예쁘긴 한데 어어 오오 뭐야? 캡슐에서 나왔네? 오오오 홀리쉣 아, 새소리 시켜주라고 오오오 오오 오오 뭐야, 똑같은 애가 났네? 얘 좀 다크한데? 그죠? 나탈리아는 순백인데 쟤는 다크하네요 흙과 백을 보는 것 같아 인형을 찾고 싶은데 없다는거지 츠찌아라님 안녕하세요 오오 쟤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인형이 어떻게 엽서를 보내 구라치냐? 나우니님 안녕하세요 네푸맨 불감자님 안녕하세요 아우 투 나탈리아 곰돌이가 어떻게 편집을 보내 구라치고 있어 자, 꼬마 아가씨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나탈리아가 6개월 후에 깨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쵸? 그... 베리 만나기 전에 그쵸? 베리 버튼 만나기 전에 얘기를 어, 깜짝이야 아, 지금 곰돌이를 찾아가는 건가? 곰돌이를 찾으러 가는 것 같아 그치? 맞네, 그쵸? 나탈리아가 베리를 만나기 전에 인 것 같아, 그쵸? 6개월이 지난 후 오 나탈리아가 적에게 발견되면 미션이 실패합니다 우와, 이런 젠장 이곳의 적은 나탈리아가 감지할 수 없대요 하지만 다크나탈리아는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대요 야, 다크나탈리아래 헐... 헐... 다크나탈리아 다크다크한 나탈리아 여기서는 나탈리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오우 아, 근데 왜 안 바꿔지지? 이거 바꾸는 건 세모버튼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들키면 끝난대요 근데 다크나탈리아는 발각당하지 않는답니다 어쩌라는 건지 들키지 않게 천천히 가려는 건가? 아, 몬스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죽을 수 있을까? 당신이 죽을 수 있을까? 당신이 죽을 수 있을까? 나탈리아가 괴물은 자기를 못 본다고 나탈리아가 어... 잠깐만 뒤에 들어가면 보이는 거 아니야? 천천히 아, 안돼 마이몬님 안녕하세요 배아롱님 안녕하세요 아우 아 본 건지 못 본 건지 알 수가 없네 야, 얘는 어떻게 못 봐? 우와 우와, 나탈리아랑 똑같이 생겼는데 복장이 야, 복장 왜 이래? 으아 왜왜 어? 뭐야 이게 아니, 왜 들켰지? 나무집도 안 했는데 들켰어요 근데 다크나탈리아 쓰라고 했잖아 근데 세모가 안 바뀌어진다? 몬스터 아 아, 일어났다고? 어? 나 일어났었나? 일어났나봐 아니면 소리를 좀 내면은 보인다던가 자 오, 얘는 어디인지 알아봐요 자, 캐릭터 전환해서 자, 다크나탈리아는 적을 가르쳐서 적의 위치를 나탈리아에게 안 줄여줄 수가 있대요 아, 나탈리아는 문을 열거나 중요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답니다 오 오 오 그러니까 다크나탈리아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야, 얘는 나탈리아랑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노란색이네? 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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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손에서 뭐가 나갈 것 같애 총에서, 손에서 뭐가 나갈 것 같다는 거 어? 그런 것 같은데요? 뭐야? 얘네는 안 들켜 헐, 대박 대박 아, 이렇게 라곤이 되는구나 아 라곤이 돼요 헐, 대박 헐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애들이 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가? 쟤한테는 안 보이는 건가? 얼마나 적들이 잘 못 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깐요 음, 좋아요 아,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보이는데 제가 뒤로 돈 다음에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애겠지? 얘? 설마 뭐, 뭐겠어요? 여기 있는데 여보, 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저건이건 요거님 안녕하세요 니코따아꼬님 안녕하세요 지금이 기회 아닌가? 자, 여기에 숨어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설마 보지는 않겠지? 야, 보면 사기야 다크 나탈리아는 발각이 안 된대요 자, 뒤쪽으로 여기 어디서 많이 본대잖아, 그치? 여러분 기억나나요? 계속 똑같은 매매에서 왔다갔다 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 좋아 달려가야되나? 소리날 것 같아갖고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쿠다쿠한 나탈리아로 바꾸도록 하죠 오우, 야 야, 꼬맹인데 복장이 너무 팽타스틱하구만 자, 손가락질 얘는 어떻게 지나가지? 자, 이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 쟤가 벽으로 들어가는구나 벽으로 들어갔다 빨리 지나가는 게 포인트 같아요 하얀 드레스 뒤티é를 보여달라고요? 뭐야! 왜그래! 니코타쿠님 좀 이상해요 아하하하하하하 이상해! 철컹철컹 아청아청 클라써경찰아저씨 저기에요 아, 걸을 때 할머니 stall 나탈리아짱이 두명인데 한명은 고혹적인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구요 일단 저 녀석이 이동하면 바로 이동합시다 들키진 않겠지 근데 앉아서 가면은 그냥 일어서서 갈께요? 앉아서 가면 드럽게 느린데 발각은 안되는거 같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느려 너무 느려가지고 일어서도 될라나? 일단 한번 일어서 볼까? 근데 지금 일어서면 좀 있다가 망하는거죠 좋아 좋았스 흐헤헤헿 흐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아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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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뭔 소리랴 너한테 로티밖에 안 남았대요 얘가 뭔 개소리하는지 모르지만 자 이 녀석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녀석을 사타지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다크다탈리아는 아주 착한 아이죠 아 잠깐만 뭔가 해보고 싶은게 있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디로 갈지 길을 쭉 가봅시다 음 자 이 녀석이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숨는 곳이 있네 여기로 숨어서 저 녀석이 이쪽으로 오면 빨리 앞으로 가는게 네 나탈리아가 두명이에요 땅콩님 안녕하세요 저기로 가면 잠깐만 얘 동선을 한번 보자 동선을 일단은 쟤는 뒤에 안보니까 얘만 신경쓰면 되잖아요 형 얘네는 안들켜요 그냥 앞에서 센슈이어들을 안 들켜요 에이집 스타ooky스님 안녕하세요 로외쌤님 안녕하세요 이녀석이 동선을 어디까지 오냐 자 동선을 한 바퀴 봤으니까 자 이제 도전하는 거죠 맞아요 자 이쪽에서 숨어봅시다 이렇게 숨어있으면 들키지 않지 않을까 들키려나? 어 여기 들키면 안 돼요 어어! 설마! 어어! 안 돼! 호필님 안녕하세요 어어 오 얘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어 아 여기까지 옵니다 오! 야 근데 바로 도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아우 자 좀 더 잠깐만 좀 더 해보자 아 여기 안 들어가지네 야 이걸 어떻게 가 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제 안 보이긴 하는데 서서 달려가야 될 것 같아 그치? 에 소리를 얘도 못 듣겠지? 나탈리아 소리 못 들면은 그냥 가도 되는데 비켜 비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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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하하하하 아 처음에 발걸음 소리 못 듣는다고 나왔었네요 내가 그거를 처음에 나온거 같은데 머릿속에 생각이 안나 방금 전에 봤는데 미안해요 발걸음소리 못듣는다는 야, 멀리가지 말래 꼼짝맑고 있으래 오, 얘 무서워 무서워요 아이, 이런 야, 이건 못하잖아 이럴 수가 안돼 일로와봐 시켜볼게 있어 아, 얘 삿대질 못하네 이럴수가 자, 일단은 앞으로 가봅시다 삿대질 안돼, 이거 얘 삿대질 안돼요 지금 하얀 나탈리아는 이럴수가 루나팅 루나님 안녕하세요 하얀 나탈리아는 삿대질이 안된다는거 삿대질이 진짠데, 그치? 자, 이 녀석을 삿대질 하고 자, 여기 앞에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가냐면은 제가 뒤로 돌아있을때 빨리 내려가서 안쪽으로 기어서 이동을 하면 되겠죠 되게 간단한건가? 나만 간단한가? 아, 근데 이 드레스 진짜 이쁘다 나탈리아가 레벨레이션스2에서 제일 미니언이니까 초미니언이니까 빈님 안녕하세요 미니언? 아, 검은 나탈리아가 길막을 하라고요? 자, 빨리 가자 빨리 네 자, 늦게가면은 엉덩이를 맞게 될거에요 좋아 오! 홀리쉣! 오마이갓 어, 안 들키겠지? 설마? 일로 가야되는데 들키는건 아니겠죠? 저기 용서해주세요 설마 아, 검은 나탈리아가 길막을 하라고요? 아, 이거 길막도 되나? 설마 설마 길막 되겠어요? 길막 될 수도 있겠지 한번 해볼까? 근데 길막하다가 막 버그때문에 들켰다고 그렇게 나오는거 아냐? 버그 있어갖고 아,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건 모르겠대요 나쁜 일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뭐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까만 나탈리아는 진짜 옷이 진짜 예쁘다 어, 나탈리아로 가라고? 어, 어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세이브가 됐으니까 애들 한번 길막 되나 한번 확인해보자 길막 길막 너너 해 이거 달리기가 뭐였는지 까먹었어 길막 어, 길막이 안 돼 저기요, 나좀 봐주세요 아니 길막이 안 돼 아 이거는 어차피 은신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잔인한 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이거 밥 먹는데 이렇게 하면 고기 먹고 싶지 않나요? 막 팔 여러 개 붙어있고 대충 이동을 하는 걸 확인해 봅시다 페트롤 노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얘가 어디까지 오나 보죠 아 치킨 이 녀석은 여기로 왔다 갔다 그리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페트롤을 놀고 있어요 페트롤 숨을 많은 데가 딱히 없는데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숨을 많은 데가 여기밖에 없다고 자 이 기회에 나갑시다 자 여기에 짱 박히는 거죠 나탈리아는 자 까만 나탈리아로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까지 갔고 빨리 가시죠 예사민님 안녕하세요 야 얘 어디까지 가 야 빨리 가 임마 야 이거 펀치로 한 대 때리고 싶어 이 괴물 녀석들은 딱 여기까지 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가지? 여러분 생각을 생각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갈까요? 이거 뭐 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얘 뭐야 이상해 여기 엄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뭐지? 엄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어 어 어 이거는 어떻게 해? 아 뒤에 쫄쫄 따라가가지고 아하하하 뒤에 돌 때 같이 돌아?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어 나쁜 생각 아니에요 우와 그거 되게 좋은데 따라가다가 이렇게 턴 할 때 있잖아 턴 할 때 있잖아 턴 할 때 있잖아 이동하는 거지 어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애 좋은 생각인 것 같애 아니면은 이 왼쪽에 상자 있잖아 상자에 숨었을 때 숨었을 때 그냥 이렇게 오면서 갈 때 그냥 안 보이지 않을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숨어 있으면 그냥 안 보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여기 방법이 방법이 일단 이 녀석을 체킹해놓고 아 사퇴지 했는데 왜 안돼 좋아 좋아 자 검은 라탈리아는 괴물 시야는 있겠죠 이거 완전 자비백션이니까 여러분 갑자기 자비백션 게임으로 변했어 꼬맹이 아가씨 미션입니다 바이오드 레벨레이션 2 아마 지금 예상을 해보기로는 베리를 만나기 전에 베리를 만나기 전에 상황인 것 같아요 곰돌이 그죠 곰돌이 찾으러 이렇게 가다가 오진 않겠지 얘는 또 어떻게 지나가지? 아니 뭐 이렇게 이상해 설마 얘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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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나요 어 고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내 생각이 정확해있어 좋아 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 자 좋아 여기 쌍방봉이 있는거지 여긴 못보겠지 그지? 이렇게 어렵게 해 자 이제 이쪽으로 가야되요 제가 여긴 보지는 못하겠지? 자 이녀석의 빠뚜루를 아아아아 얘는 쉽다 여기까지 오잖아 뒤를 쫓아가지고 뒤 쫓아가지고 들어가면 돼 계속 같이 설마 제가 여기 보겠어? 설마 안 보겠죠 보지마 보지마 안 돼 어 간다간다 야 나쁘지 않은 나탈리아 발자국 소리 안 들린다 했잖아 그죠 천천히 따라가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잖아 아니 그 앞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빡 빠져가지고 도망가야지 그지? 어 어 빨리 가지 않으래 좋아 좋아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네요 괴물이 또 있을 거니까 어 편지 아니 좀비가 치킨으로 보인다고요? 어 그게 큰일이구만 자 투 나탈리 어 뭐야 끝이야? 컬렉션 마부님 안녕하세요 자 로티의 편지를 읽고 나서 갑자기 미션이 끝나버렸습니다 아 나탈리아 미션은 되게 뭐 없고 뭐가 없고 그냥 자빕하는 미션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자빕 근데 너무 자빕이 단순하다 그죠? 그리고 누가 어딘지 다 보이니까 나탈리아 검은 나탈리아 있잖아요 우리 흑색 드레스 입은 나탈리아가 이미 어 깜짝이야 마을지의 터널에 갇혀있대 어 이게 뭐하는거야? 아니 곰이 곰인형이 어떻게 편지를 써 issue 얘네 이상해 oh 과거는 잊어버려 아아 아아 이게 뭔지 대충 이해할 거 같애 지금 지금 나탈리아가 6개월 전에 모이라랑 같이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그쵸? 여기 앞에 아시죠? 여기 나탈리아 납치됐던데 지금 아마 그거인 것 같아 그 나탈리아의 기억에 기억 속에 제가 있잖아요 그 웨스커, 뭔 웨스커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시기 웨스커 있잖아 이름 뭐였지? 뭔 웨스커였는데? 알렉스 웨스커였나? 걔가 신체를 얘로 바뀔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실패를 했잖아 근데 그 본편 보면, 본편 보면은 알렉스 웨스커가 2명이 된거였죠 그쵸? 결국에는 괴물로 된 알렉스 웨스커가 있고 얘, 그 나탈리아의 의식을 잠식하려는 알렉스 웨스커가 있고 이 검은 나탈리아는 안 들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개같애 알렉스 웨스커 그런 느낌이야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가는 건가? 저기 있는 녀석은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 야, 요거만, 요놈만 예, 웨스커는 금발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나탈리아가 혼자 가는 건데 혼자 가고 있긴 하는 건데 그 의식이 나탈리아의 의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먹으려고 그거밖에...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거밖에... 그거밖에...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얜 왜 여기 있지? 잠깐만, 이게 뭐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 의식을 먹어버린다는 거지 의식을 괴물이 냠냠 점수 파는 거 말고 어디로 가는 거야? 편지가 어디 있는 거지? 오! 뭐야 이거 연막병? 연막병? 연막병 해갖구 뭐하는 거지? 연막병은 아사신화나? 이럴수가 아, 여기네 그쵸? 자, 여기까지 연막병은 여기 있으니까 저 녀석만 지나가면 될 거 같아,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는 왜 그러면 애들을 배치해 놓은 거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른쪽에는 왜 배치를 했죠? 애들을? 아니, 오른쪽에는 적들을 왜 배치했을까? 저기는 아무도 안 가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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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갈 필요가 없는데 왜 배치한 거야? 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은 장으로 만들고 가야 된다고 쿠쿠쌈 치킨 핑글릭 끼리릭 자, 여기까지 달려서 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군 일단 여기까진 가는 건데 여기 자, 이 녀석을 파트롤 파트롤이 어떻게 가는지 딱 봐야 돼 그리고 여기 숨어있으면 이 녀석이 못 볼 것 같아 그쵸? 이 차 뒤에 차 뒤에 한 번 숨어있다가 차 뒤에 한 번 숨어있다가 얘 어디까지 갔었지? 여기까지였던 거 같기도 하고 자, 여기에 약간 숨어있읍시다 여기 있으면 안 보이겠죠 이 녀석이 이놈 치킨 이놈 치킨 쿠쿠쌈 치킨 아, 근데 얘가 조금 치킨같이 생기긴 했다 치킨 어우야, 더 가면 안 돼 어! 안 돼! 나탈리아 보겠어! 어, 안 본다 여기 내 생각이 맞을군 역시 짱짱리야 다가진님 안녕하세요 저기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엔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군요 그래서 이거 뭐 이걸로 괴물할때도 숨을 수 있어 이걸로 괴물할때도 숨을 수 있어 라는데요 하하하하 뭐 어쩌라고 설마 연막병을 괴물한테 던지고 나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 아니겠죠 진짠가? 하지만 자, 일단 한번 던져볼까? 쩌쌰! 오냐, 근데 야 이쪽이 아니야 빨리 가자 연막이 없어지기 전에 워~~ 아 이런 딸 두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나도 어 완전 이쁘다 근데 우리는 이런 딸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 며느리가 없다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야 여긴 또 어디로 가는 건지 아 여기, 여길 여기 여길 수 있다는 news 아 빨리 외국에 나가 sounding 근데 너는 지금 내가 있는거야 내가 믿을 수 있어 자 치킨 3마리 지금 여기 치킨 3마리가 있어요 어? 잠깐만 여기 치킨 있지 않았나? 자 연막병 나쁘지 않아 연막병이 생겼어요 이게 끝인가? 연막병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연막병 따위는 없다는거 아, 문도 열리지 않아 안쪽에 괴물이 있긴 한데 어차피 못 열..어 열 수는 있네 자 여기서 뭐하는기하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아가씨는 오 마이 갓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니 여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연막 쓰고선 연막을 또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치킨 치킨 오늘 저녁은 치킨을 하시는 게 어때요? 얘네들 치킨같이 생겼어 굿쌈치킨 여기 괴물이 있고 아 여기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연막을 뿌려야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시 binding 으아 으아 치킨 오 아 치킨 아 아이 오 마이 갓 아이 슛! 야! 치킨 왜이렇게 많아! 자 치킨 두마리 치킨 두마리 예 바래왔던 상상처럼 아 근데 치킨이 여기 두마리가 있는데 아 얘들 혹시 뱅글뱅글 돌고 있는거야? 베린지 아니아니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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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역시 막지 못해 오! 막 나 끌고 가고 있어 먹질 못해 먹지를 못해 야 난이도는 서바이버에요 서바이버 생존 난이도 아 여기 원래 한마리 나오나? 여튼간에 어 얘들 뒤를 미행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들키진 않겠죠 아 뒤를 미행하는게 제일이지 뭐 아 쉬움에는 하나씩이라고? 근데 이거 난이도가 두개밖에 없더라고 쉬움하고 그 생존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원래 쉬운 나이도 잘 안하니까 생존을 했지 쉬움으로 해본적이 없었고 지금 일단 로티는 곰탱이 인형일 뿐인데 자꾸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남은거는 곰탱이 밖에 없으니까 곰탱이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나봐 나탈리 나탈리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오 어리쉣 이쁘면 다 용서같아요 그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알렉스의 정신이 나탈리의 정신을 씹어먹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씹어먹으려고 냠냠 내려가 아 오우 여기 볼 맞는 녀석들이 많군 여기 연막병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거 같애 그리고 알렉스는 자기가 한마리 더 있으니까 한명 더 있으니까 정신없지 정신붕괴 멘탈붕괴라고 하죠 아 나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망했네 흫흫헣허 흐으으ii 오우 양 서랍은 열 수 있네요 가지는거 못해도 예 가지는가 못해서 서랍은 열 수 있다는거 이야 어떻게 이렇게 열지 아몰려 도 얘는 그 제 정신이 아야 제정신이 아니고 저거나 아닌거 같고 진짜 사람은 아닌거 같고 여기서 내려오면은 어디였더라 어디야? 아 여기구나 전혜석이 뒤를 돌면 빨리 내려가서 내려가 빨리 나탈리야 나탈리 늦게 가면 망해요 내가 저기 자 이거 먹고 가자 야 먹는 거 욕심이 있어갖고 자 먹을 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오빌로김님 안녕하세요 베푸효주님 안녕하세요 일단 또 올라가 봅시다 연박타 하나 먹었으니까 뭐야 아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였네요 연박타는 하나 챙겼습니다 와우 연박타 하나 챙겼습니다 아 후라이드 색으로 보인다고요? 저게 약간 누렇긴 하다 그쵸 약간 후라이드 색깔 같기도 하고 아 지금 치킨 먹는 분들 있나? 아 실키 안녕 짠 자 일로 나와버렸습니다만 아우 어 우리 나탈리야봐봐 이 껌은 나탈리야봐요 움직이지 마바 어우 예쁘다 그지? 이쁘데잉 자 흑심은 집어넣고 흑심이 있어봐야 좋지 않습니다 자 페트롤을 도는걸 확인해보죠 이녀석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나갈 수가 있으면 자, 버스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갈 때 버스 쪽으로 빨리 달려가는 게 좋겠어요 아, 엘리가 더 예쁘다고? 아, 근데 얘가 더 예쁜 건데 나 엘리짱 싫다느 나탈리아짱이 내꺼라느 카와이 하다느 자, 일단 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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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함 자, 일단 좋아 푹쿠썸 치킨 미리라리라라 치킨 빙글리 끼리릭 오마이갓 자, 일단 어 야, 여기 또 한 명 더 있어, 대박 어, 그런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쭉 있으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전혀 뭐야, 여기 너무 쉬운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역시 네 마리 마리 마리아꾼 이 녀석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옆을 갑자기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지 아, 그래서 그런지 좀비가 닭다리 같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하하하하하 아, 치킨에 치즈가루 뿌린 게 저거라고? 헐 이게 바로 쿠쿠썸치킨 나탈리 비켜 나탈리 비켜 자, 우린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쟤 시야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그쵸? 그리고 저기 있는 애는 그냥 그냥 버리면 되잖아 ㅎ핳하하하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넘어갈 수 있나? 자, 넘어갈 수 있을지 아직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걸리빗이라고? 안 걸릴 것 같은데 좋아 흐흐흐흐흐흐ㅎ흐흐흐흐흐헣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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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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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이 ethh 헉! 뒤엔 오지마. 안돼에. 아... 나탈리야 짱은 내꼬라는! 커와야다는! 좋아. 어어. 어우 나 쟤가 그 뒤에 밥을 먹으러 딱 잡을 줄 알았어요? 오 갑자기 날랐어요. 밥에 치즈를 넣어 먹어? 진짜로? 밥에 치즈를 넣어 먹는다고요? 헐 Holy shit 아니 밥에 치즈 말아먹으면 치즈를 위에 뭐 밥에 뿌려서 이렇게 돌려 먹어요? 렌즈에? Oh my god Holy shit Holy shit 와 그건 좀 너무하다 어? 뭐지? 어? 뭐야? 어? Oh my god 저기 뭐야 왜 여길 봐 이게 너무 아니 출혈 출혈 도전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대요 야 출혈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를 입어 한번 들키면 끝나는데 이 멍청한 자식아 응? 아 걸리면 양념치킨이 되는거죠 왓더 아 아 아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러면 얘네한테 걸릴 일이 없는데 그쵸? 생각해보세요 어 얘 쟤 왜 왜 왜 벽에다 왜 머리를 벗고 있어 멍청아 걸릴 일이 없어 짠 보세요 봐봐 어 으헤헤헤헤헤헤헤 들키려나? 어 잠깐 잠깐 어 됐어 오케이 자 일단은 칼로 똥꼬 샷을 하라고요? 아니 그거는 블러드본에서 어허 돼지 아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블러드몬에서 돼지 엉덩이에다가 칼침을 아니 칼침이 아니야 칼침이 아니고 어.. 내장 뽑기거든요 그게? 명식이? 내장 뽑기인지 내장.. 뭐 대장 뽑기인지 모르겠는데 돼지한테 쓸 때는 갑자기 뒷구멍에다 그냥 뿌아아아악! 넣어 가고 ㅋㅋㅋㅋㅋㅋ 아 대단하다 너무 잔인한거야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돼지한테 쓰면은 호러가 돼 호러 돼지한테 쓰면 호러가 됩니다 호러가 아.. 자 여기서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연막탄을 하나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근데 다들 시컵하는 분위기였어서 그걸 보고 안 시컵하면은 문제가 있는거야 진짜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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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궁디에다가 궁디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놓을 생각했을까 야 뭐야 이거 연막 쓸 필요가 없는데 연막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와우 Holy shit 연막 왜 있는거지? 야 설마 이 미션 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다 나가는거 일단은 여기로 나갔는데 뭐 위에도 뭐있나 봐? 올라가볼까요? 위에 뭐있나? 비가봐 비가봐 아 나탈리 왜그래? 계단을 막고 있으면 어떡하니 아 불금에는 아 못가는구나 의외를 봉쇄해버렸어요 의외를 꼬만떼님 안녕하세요 나갑시다 아니 좀 있으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못 올라가게 일부러 길막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삿대질 한번 해주고 자 우리 갈 곳은 여긴데 자 삿대질 연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쓰라고 연막을 준건가? 그런듯 여기서 쏘라고 연막을 준거 같아 아무래도 어 아 나탈리아가 퓨전 사온다고? 퓨전함 우왕 이게 뭐 드래곤볼입니까 여러분 좋아 이제 걸릴 것 같다 안 돼 짜잔 아 얘가 진짜 잠식해보려면 곰돌이 때문에 지금 정신을 곰돌이 때문에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알렉스 알렉스가 아니고 알버트였나? 아무튼 웨스커 뭔 웨스커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곰돌이 때문에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곰돌이 때문에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웨스커가 저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잠식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정신이 두 개되면 이건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건가? 그쵸? 아 배경이 사일런트 힐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일런트 힐 배경 너무 사일런트 힐인데 아아 아아아아 야 어떻게 저렇게 바로 걸릴 수가 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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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치킨들이 짜파게티 종족이라고? 합판 13? 13이 뭐지? 13은 이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13이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난 13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가 문제네 아아 아 이쪽에 가는 길이 있구나 아 가는 길 어 여기 연막 하나 있네요 아 뭐 간다는 건데 괜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죽서바를 만들 뻔했어요 힐 힐 어 야 어떻게 봐 Holy shit 아뇨 필터 변경 아닌데 이건 그냥 색이에요 그냥 색깔 필터 아무것도 안 씌웠어요 옥션에서 그거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무슨 그레이 필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필터 적용한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왜 이런 거야 지금 지금 아무래도 이 나탈리아의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가고는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상한 환경이 들리잖아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거시기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닌 말고요 아 쟤가 보다 말다 보다 말다 기분 나쁘게 차 뒤에 연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연막 아까 가져온 것도 있었잖아요 좋아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닌 것 같아 그쵸? 네 깹 잡아드 깹 잡아드 깹 잡아드 쓰는거야 깝 잡아드 날아라 깹 잡아드 지금이니 자 연기가 우와 야 무슨 연막탄이 이렇게 세지 예 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아 나탈리가 진짜 예쁘긴 예뻐요 봐봐 아 야 왜 뒤를 보지 자꾸만 자꾸만 얼굴 좀 보자 얼굴 얼굴 좀 보자 얼굴 얼굴 가만있어 자 사태지 나탈리 너무 예쁜듯 내꺼라는 가와이하다는 아 근데 너무 저거하게 보인다 너무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아쉽네요 아쉽네요 왠지 여기 똥개가 있을 거 같은 오호호 어둠 따인 넌 막을 수 없어 아 진짜 친구가 필요하대요 테라 그리지아에서 구춰될 때 아 아 엘리가 너무 더 이쁘다고 엘리짱은 내꺼라는 가와이하다는 아 근데 엘리짱은 이제 보내줄 때가 된거 같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기 로티의 편지가 있네 저기 봐! 로티가 빌어먹을 편지야! 자 로티의 편지를 또 얻었어요 뭐 이렇게 편지를 곰탱이가 어떻게 편지를 이렇게 많이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로 실천하고 있는 홀리방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바다에 가까워졌대요 와 하하하하 근데 곰돌이가 왜 이렇게 이씨 포커스가 이상해 자 자기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 아 곰돌이가 다 얘기해주는건가? 우와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이동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기 연막탄이 하나 있으니까 아 근데 나 연막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초점이 안 맞으니까 흉무수로 보이니까 누가? 누구요 누가? 누구누구 누구누구 혁무수로 보여 나탈리아가? 응? 잠깐만 여기 X버튼이 왜 나오지? 응? 방금 전에 X버튼이 나왔는데 뭐지? 아 이리로 가라고? 오 아 곰돌이의 사진에 나온거?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그런다니깐요 하하하하 포커스를 잘못 맞춘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지나가야하는지 일단은 까망 나탈리아로 한번 쭉 이동을 해보죠 아 여기인가보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는게 낫겠지? 여기로 가서 저기 얘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되게 간단하네 여기 연막 한번만 해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와 너무 쉬운데? 어 Holy shit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거 아니야? 너무 쉬운거 아닙니꺼?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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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릴뻔했군 자 걸려가지고 6편이 될뻔했습니다 좋아 짜잔 다행히도 지나고 있는데 자 우리 나탈리아짱을 데리다 놓아야되요 공기청정제를 안꺼 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아 이거 회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거 같아 그쵸 발자국이 저기있는데 요기에는 괴물이 한놈도 없는데 아 어어 야 이쪽으로 올라가야하는거 같아요 아니 요기로 발 요기 누가 발자국 찍어놨어? Holy shit 아니 누가 졌다가 발자국을 찍었지? 어 갓 어 야야야 저거 있다 파리 파리 모기 에프킬라 치 치 자 파리네 파리 뭐야 뭐지? 뭐죠? 야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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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양 으어어양 으어양 자 파리가 있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아 여러분 마킹해놓으면 보이네 그리고 쟤네들은 우리가 안보이나봐 아 으어양 마킹해놓으면 연기가 보이네요 아니 근데 이거 베리랑 할때는 왜 이거 안됐어? 너무한거 아닙니까? 야 베리랑 할때는 삿대질해도 이거 안되더니 너무한거 아니에요? 그때 보였으면 베리로 삽질할 필요 없었잖아 이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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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자국 누가 찍어놨는데 여길 어떻게 올라가 이럴씨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돼 어딘가 가는 데가 있겠죠 어딘가 가는 데가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해요 우왕 근데 여기 발자국이 있는데 여기가 많은거 같은데 아 설마 여기다가 발판을 갖다가 갖다 놓으라는 소린가? 오마이갓 발판이 어디 있었더라 저기 발판 갖고 가는거밖에 답이 없는거 같은데 자 발판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발판이 아니라면은 아 여기있네 오마이갓 야 이걸 나탈리아를 어떻게 갖고 가냐 미쳤어 얘네들이 정신이 나게 틀림없어요 어 자 저기서 부들부들 돌고 있는데 자 저 파리시키 파리 모기 에프킬라 치 치 자 저 반대편에도 파리가 있으니깐요 조심해야되요 왠 왠 어 못간다 여기 어허 저기 보지 보지 말아줄래? 으아 어어 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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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이거 되게 무거운데 장단 아니야 힘왕쎄 나탈리아 이거 몸속에 헐크있나봐 헐크 어 몸속에 내 몸에 헐크 내 귀에 헐크 어우 올라가자 자 빨리 올라가지 않으련 좋았어 어 좋아 셀라님 안녕하세요 뽀로롱님 안녕하세요 어 들어갈 수 있는건가 자 우리 까만 나탈리아 시커먼 나탈리아 옷을 빨아입지 않아서 시커먼 나탈리아를 데리고 빨리 갑시다 미니반장님 안녕하세요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여운 여자애가 어딨어 진짜 레벨레이션2에서 건질만한건 나탈리아 뿐이 이 야 진짜 아 모이라도 괜찮다 그치 원래 있던 애들이 거지 같아졌고 새로 나온 애들이 너무 예뻐 베리 아저씨도 괜찮았지만 팝팝팝팝 에헤헤이힘 Knowing 자, 우리 검은 나탈리아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생겼지만 아, 경찰은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와우, 예쁘잖아, 그렇지? 안 그러십니까? 아주 너무 지쳤네 아, 괴물이 많으니까 수풀에 숨으라 아, 그런 것 같은데? 수풀에 숨으면 안 들키나봐, 그죠?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철컹 철컹 연막병 하나 있네 자, 수풀에 숨었어요 안돼! 오지마! 아, 안보인다 우와! 안보인다! 우와! 호호호호! 흐헤헤헤헤헤헿 흐흐헤헤헿 자, 뒤를 따라서 오른쪽에 풀숨이 있으니까 오른쪽 풀숨이 있는 것도 또 콩이 저 근데 들키지 않으려나? 안 들키나? 들키나요? 안 들키나요? 우와! Holy shit 야 나 밀어 아니 풀숲에 있었는데 괴물이 다리로 이렇게 슬슬 밀더니 나 슬슬 밀더니 대박 자 이쪽에 숨읍시다 이쪽에는 밀지 않겠지 설마 설마 밀려나? 한 번 더 해보죠 아니 나 밀린 거는 또 어처구니가 없네 여기에 숨어있어요 그쵸? 여기에 숨어있습니다 우리 거식이 나탈리아 근데 제가 오면서 또 다리로 밀고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돼요 하하하하하하 방금 전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우 또 미나요? 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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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미네 웬일이야 자 풀숲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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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삿대질 한 번 해주고요 삿대질 빠바바밤 삿대질 파워 자 우린 이쪽 가서 숨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숨어갖고 후위를 도모합시다 봐봐봐봐봐 여기에도 숨을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로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똥이라고 봐야죠 근데 왠지 저기서 한 녀석이 나를 향해 올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왜일까요? 으아 아 이 녀석의 행동 반격은 딱 여기까지인 거 같아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은 여기서 왔다다리 갔다리 거였는데요 여기 풀숲이 있으니까 여러분 풀숲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숨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여기 여기 한번 숨고 저 녀석이 이동하면 여기 한번 숨고요 여기 아 안되네 헐 이게 뭐야 아 쟤 돌 때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숨으면 되겠어 그쵸? 예 되게 괜찮은데? 오셀라 골드니안에서 봐봐 자 얘가 여기에서 올 때 뒤를 살짝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오른쪽 밑에 있는 수풀로 숨어버립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에헤헤헤 그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기 상자 같은 거 있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보셨나요? 저 앞에 상자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어딘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서 얘는 왜 자꾸 다리에다가 이상한 드릴 같은 걸 달고 있지? 드릴이란 팔인가? 팔인지 다리 드릴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가지고 어디론가 가야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쪽은 아닐테고 아 아 좋아 자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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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빨리 가자 아 아 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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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없나? 좋았어 좋았어 자 근데 저기에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어요 윤진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 아저씨가 돌아가면 돌아가면 빨리 가 가 가 가라구 아 좀 있으면은 이제 다 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되게 힘쎄대니까 아무리 그래도 꼬맹이 아닙니까 꼬맹이 꼬맹인데 아무리 이게 나무랑 철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들어? 무거워 죽겠지? 좋아 올라오겠는데요 괴물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봅시다 어차피 여기는 아 봤군 다 온 거였어 괜히 쫄지 말지어다 쫄지 말지어다 얄루 얄루뽕님 안녕하세요 공기 칙칙이 좀 끄고 왔어요 공기 칙칙이 좀 끄고 왔어요 공기 칙칙이 좀 끄고 왔어요 자, 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쟤한테 걸리면 골로 가는데 뭐야 이거 자, 후딱 도망가는 길이 됐어 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그려 아니, 이거 어떻게 지나가 왔다 갔다 소리, 왔다 갔다 그리는 소리가 엄청 나네요 속도가, 소리가 아니고 속도가, 장난 아니야 지금 봐봐요 자, 삿대지 한번 해놓읍시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왔다 갔다 걸리는 속도가 네 너무 빠른 거야 Territ Wohn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 하는 건지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음하하하하 안돼!!!!! 으하하하... 이게 bird 연막탄을 사용해야 되나? 앟! 연막탄 사용할까요? 연막탄 하나 있으니까 연막탄을 쓰자 그게 좋겠어요. 아니 이게...그냥 은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았으니까 자 연막 타네 근데 연막 탔으면 얘 위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막 탔으면 얘 위치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올락말락 아 여기 수풀이 있었구나 자 이 녀석이 뒤를 돌아볼 때 뒤를 돌아볼 때 싹 하고 지나가는 게 얘는 그래도 그렇게 빨리 보지는 않는군요 자 숨읍시다 다음으로 가는데 여기 또 있어요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아니 이걸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빌어먹을 아 아 오 오 오 오 아 야 아 다 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아이씨 다 왔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거 왜 걸리냐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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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어리쉘 임금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하다 진짜 일단 여기는 지나갈 수 있는데 마지막이 문제인데 저기서 연막을 쓸까? 연막 안 써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연막 안 써도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애 좋아요 연막을 안 써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연막 쓰고 지나갑시다 다 지나갔는데 좋아 연막 썼는데 들키면 좋지 않아 자 다 온 것 같애 야 어디 가니? 잠깐만 야 어디 가 연막 때문에 앞에 가 보이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좋아 짜잔 그러니까 해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작궁은 포기하라고 작궁은 포기하라고 왜 이렇게 나블나블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아시다시피 아무리 봐도 알겠습니다 어 어 어 잠깐만 연막탄이 연막탄을 방금 전에 괜히 쓴 것 같은데 큰일났네 연막탄 때문에 망했다? 연막탄 방금전에 하나를 그냥 얇겼으면 엄청 쉽게 갈 수 있는건데 와 이건 진짜 너무하다 자 이쪽 수풀에서 여기를 지난 다음에 이쪽 수풀까지 빨리 지나가는게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 포인트 지금 보니까 까만 애는 그거 같애 얘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나탈리아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그거 있잖아 알고시기 웨스커 알고시기 웨스커의 기억이 기억이 계속 그 나탈리아 기억을 없애버리려는 것 같아요 없애버리려고 하는거 마끔메기니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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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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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거에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 이게 딱 그런 느낌의 스토리 같아요 지금 혼자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곰돌이 때문에 지금 정신을 안 읽고 있는 모양이에요 곰돌이 그 테라그리지안가 그게 원에서 폭발했었잖아 그거에 그 이후에 뭐가 있었나봐 얘가 그때 그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가족 다 죽고 얘 불쌍하네요 아 아까 연막탄에 아니 나 진짜 연막탄 안 썼으면 여기서 되게 간단하게 우는건데 아 돌겠네 연막탄 안 썼으면은 그냥 여기 지나갈 수 있는거에요 내가 이렇게 삽질한거죠 일단 두번째 수풀까지 가면 별로 어렵지 않을거 같아요 그쵸? 두번째 수풀까지 예쁘게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얘가 이렇게 저 바깥쪽에 있는 애가 도는거 확인한 후에 이 녀석이 이쪽 보고 반대쪽으로 딱 가는거 확인하면 바로 달리도록 할게요 어 닉네임 변경장님 안녕하세요 명의찌님 안녕하세요 봐봐 간다 지금이니 오케이 만착 만착 성공 자 자 이 녀석이 저쪽으로 도는데 자 이 덩치가 뒤에 볼 수 있으니까 조심히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어 예 거의 다 왔어 예 안녕하세옹 어 어어 장난 아닌데? 해병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 내 스프면 내가 또 없애줄 수 있어 맞네, 그쵸? 내가 그 알, 알 뭐식이 웨스크에 알 뭐시기 웨스코의 정신이 자꾸만 나탈리아의 정신을 파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웨스코 얘도 불쌍한 게 자기가 얘를 잠식하고 자기는 죽었어야 되잖아 그치?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두 명이 됐어 나탈리아한테 박혀있는 자아 하나랑 그 다음에 자기 괴물 몸에 있는 자아 하나랑 두 개지 근데 다른 사람이잖아 그렇게 돼도 그죠? 얼핏 봐도 비융신이 만약에 아이디가 멋진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구성은 되게 간단하네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 홀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이오 화자들 레벨레이션 2에 아 예로 안되지? 레벨레이션 2에 꼬마 아가씨 미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충 돌아가는 꼬락선이 보니까 이 검은 나탈리아 검은 나탈리아가 그 웨스커의 정신인 것 같고 지금 나탈리아는 헛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면서 야! 근데 이 복장도 예쁘다 머리도 노랗고 방송이 에이 이런 방송은 좋아하면 Carrie 여러분, 취향은 존중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게임을 잘한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니 게임 잘하는 사람은 다 얼어 죽었다 내가 잘하는 거면 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나탈리아 로티가 편지를 쓰고 또 오는 거야 아 깜짝이야 더 이상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가 봐 근데 해변에 다 오지 않았나? 이 다음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베리랑 만났던 곳인데요 오 얘 왜 손잡고 가고 있어 맞네 에? 나 답답한데? 왜 안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오 만났다 오 오 나 대빵 못하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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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했군, 그쵸? 자기가 여태까지 왔던 길은 자기가 온 게 맞는데 그 정신없는, 아, 여기서 베리를 왔구나 본편이라 바로 이어지네 오, 끝났네? Holy shit 자, 발견된 횟수 9번이래 망가진 로티 자, 결국에는 본편이랑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6개월을 있다가 자, 여기까지 온 건 저거였어 어, 뭐지? 뭐야 이게? 아, 아까 혼자서 오고 있었다고? 아까 혼자서 오고 있었다는 그거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였다, 그쵸? 짠 자, 이걸로 레벨레이션의 모든 미션을 모든 미션을 끝마쳤습니다 아, 방송은 종료할 건 아니고요 자, 요거는 녹화를 끄고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그 자체를 감사합니다.